조금만 더 함께. 마른 나무으로 다 채워. 지금 절대 걸 좀 안 돼. 우리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. 일단 텐트 칩시다. 텐트도 빨리. 형 그거 안 잡아도 돼. 종종하게 김치찌개 빨리 준비하셔야죠. 나무가 사버리면 확 쏟아진다니까. 이거 뭐 재료가 이거. 이걸 갖고 뭔 찌개를 하라는 거야. 아유 나 이렇게. 참나 진짜. 지금 우리 코믹이 펼쳐발라가요? 우리 지금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난 수리 없어. 주가, 계란 아까... 아 뭐야? 안 터진 거 해가지고 쪄, 여기다가. 어, 샌다, 샌다. 아, 이 개 진짜. 왜? 세잖아. 여기 터져 있는 걸 그러면... 아니, 그거를 저게 그냥 샌, 저거 안 쪄. 번호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여기 박스에다 일단 해요. 여기 지금 더가 세게 안 되는 거야. 계란 안 깨진 거에다가 하나 담으라니까. 계란 안 깨진 거에다가 담으라니까. 그냥 우리 집에 가자. 이거 뭐예요, 지금? 이거 뭐예요, 지금? 아니, 아니. 어? 그럼 이건 한쪽은 뭘 느끼지? 자꾸 나 미쳤어, 그냥 막 붙여놓고. 미쳤어. 여기 봐, 계란찜. 계란찜 뚜껑 열어봐. 물에..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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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이 먹을 거 지금 하는 거야? 여기다 지금 간장 굽는 거야, 돈이 먹으려고? 우리가 여기 쳐다보는 눈치네. 너무 가까워하다. 야, 잠깐만. 그 생각 못 했다. 정말. 정말 남이 새롱으로 밥상에 감자 하나만 굴려놓는 거야. 밥 입었나 봐, 밥. 파는 거 아니야? 한번 열어봐, 봐봐. 잠시만, 잠시만. 일단 계란찜 빼고. 계란찜, 계란찜은 다 된 거 같아. 어, 귀연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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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. 야. 열져봐, 아직 아직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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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야, 야. 오우, 오, 오우. 오우, 오우. 오우, 오우. 야, 얼마나 무릴때나. 구강 먹어. 오우, 김미애 한 것 봐. 오우, 김미애 한 것 봐. 야, 원망한 거야? 야, 원망한 거야? 원망한 거야? 우와! 오우, 오우오! 너무 맛있겠다, 지금. 아아. prominent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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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야. 달아줘야 돼. 단반, 단반, 단반 맵är ﷺ. 어우. 날씨는 입 바라봤습니다. 맴도 마시고.